I got a crush on you 4번 출구 앞에서 Got a crush on you 예쁜 그녀 옆에서 무슨 말 해야 좋을지 어떻게 좀 해야 하는지 혹시 혹시 그녀도 날 보고 있을지 I got a crush on you 4번 출구 앞에서 Got a crush on you 바로 그대 옆에서 망설이고만 있는 건지 나처럼 그대 혹시 날 기다리는 건지